뿅 아 여기도 선인장입니다 개발세발 개발선인장입니다 개발선인장 아 얘는 베리베리 산세베리 아 여기가 개발선인장이 꽃들이 뭐 이거를 송이수를 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게 보니까 18cm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셨네 이제 이렇게 아 얘는 핑크 아 얘는 지금 화이트하고 핑크하고 혼합해서 심은것 같습니다 아 자 이런 애들은 음 한 2-300 송이 2-300 송이는 아 여기는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또 남사 지금 꽃을 납품하러 가셨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얘는 백색인갑다 백색은 별로 없네요 에 그래서 얘는 이제 아 이제 꽃이 물리지기 시작한 애들 시작한 애들 그 이렇게 개발선인장은 우리가 아 가을에서 겨울에 피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피우냐 하면은 이렇게 에 에 옆에 비닐가 있고 저 위에 검정 커튼이 있어요 완전히 암 처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도 원래 해가 짧아지면 단일 처리를 해주면 꽃이 피는데 얘네들도 해 하루에 그 일조량을 일조량을 아 얘네들은 지금 음 아 백색은 출하하고 여기 몇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소비자들은 아 요정도 요정도 일부 피기 시작했었을 때 에 조화를 하시는데 음 아까는 제가 일부러 그걸 아 뒤집어서 보여드렸는데 아 얘는 아 지금 음 한참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아 산세베리아 들이 아 아 저쪽 온실은 작은 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얘네들은 예 하분이 좀 큰 아이들이 고 그래서 아 이제 얘네들도 꽃을 지금 시기에 어떤 곳이든 간에 아주 고온성 작물이 아니면은 온도를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에 에 자 이게 에 도르래를 레일을 이렇게 양옆으로 에 해서 어 하는거죠 그래서 여기도 어 많이 출하 하시고 어 이제 우리가 아 이제 그 농장에서 쓰는 말이 끝물이 딱 거기다 팔고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어느 농장에 갔는데 꽃이 많이 피어있다 아 고양이가 왜 왜 왜 왜 왜 아유 노노 노노 제가 소리를 지르네요 모른 사람이 왔다고 자 여기는 이제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얘는 이제 아직 모종 이렇게 삽목을 해놨던 아이들을 엄청나게 삽수를 한 2 4 6 8 7 8개 정도는 꼽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어 이렇게 좋은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음 그러니까 단일 처리라는 표현이 맞겠죠 온도를 낮추는 좋은 처리의 개념이 아니라 아 얘는 아직 아닌 듯 합니다 꽃이 아니고 이제 기르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발생장 이런 거 혹시 있으면은 어디 매장 갔는데 꽃이 없어서 좀 저렴하게 준다 그러면은 저 갖다가 베란다에다 두면은 겨울에 꽃은 무조건 나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잘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나오게 하는 방식은 단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안 되지만 날씨가 가을로 가면은 저절로 단일이 되니까 아 여기는 이제 우리 직원분께서 삽수를 하고 있네요 삽수를 꼽고 있어요 아 요건 몇 개 꼽아요 어 2 4 6 8개 예 8개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꼽아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놔서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암막 처리가 있죠 암막 처리가 있어서 이 그 똑같습니다 모든 작물이 삽수가 된 것은 공중 습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 망을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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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육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어 좀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말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중 습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이쪽에 있던 애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죠 뿌리를 내려서 이거 한번 빼볼까요 뿌리를 얼마나 잘 내렸는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안빠지네 자 이렇게 자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요것도 지금 피트머스의 펄라이트 그죠 피트머스는 보습력 펄라이트는 통기성 그런 장점들을 해 가지고 보통 어 6대 4 7대 3 음 통상 7대 3 정도 해서 이렇게 에 하는거죠 여기서 아 이거 뭐 이거 수십만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묘종 들인거죠 묘종 들을 저쪽으로 어 좋은 처리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묘종 때 오래 길러서 오래 길러서 튼튼하게 길러서 어 체격을 키운 다음에 예 이렇게 체격을 키운 다음에 음 다음 화분으로 어 분갈해서 분갈해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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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리드 이제 이게 이게 개아리드가 되는 여기서 이제 조금 꽃들이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단일 좋은 처리해도 꽃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 얘네들은 꽃이 잘 나오는 분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사장님하고 택배가 가능한지 예 내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내달라고 옛날에도 영상을 한번 어 찍어드렸었는데 아 그 전화번호랑 택배 가능하냐고 여쭙는데 그때는 물건이 없었는데 여기는 상품이 지금 마치 좋으니까 아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어 구매하시라고 다이렉터로 구매하시라고 제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 음성 아 여기 우리 사장님이 성남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이주 하신지 꽤 됐는데 아 음성 군 화해연합회장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뿅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뿅 둘 다 boats